안녕하세요. 테너스 액션폰 연주자 아마짱TV 안승철입니다. 승철의 릴레이 연주곡 이번 코너에서는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7080 가수 김목경씨가 88년 영국 유학시절에 경험했었던 이야기 영국 이웃부부의 이야기를 어느 날 라디오에서 고백하면서 마포대교를 건너던 김광석이 버스 안에서 듣고 자신의 노래로 담아보겠다고 생각하며 인생의 황혼을 노래한 곡,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을 적시는 노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우리네의 자화상인 것 같아 더욱 공감을 자아내기도 합니다.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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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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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